안녕하세요. 엔트리 게임 제작 무작정 따라하기의 저자 박혜정입니다. 2인용 줄다리기는 두 명이 각각 주어진 키를 눌러 줄을 당기는 2인용 게임입니다. 키를 빠르게 눌러 줄을 더 많이 당기는 쪽이 이기게 되는 것이죠. 이번에는 2인용 줄다리기 게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2인용 줄다리기 게임은 준비, 시작, 결과 장면이 있습니다. 준비 장면은 사용자가 보게 될 첫 장면이구요. 시작 장면은 실제 게임이 진행되는 화면입니다. 결과 장면은 게임이 끝난 후 누가 승리했는지를 보여주는 화면입니다. 그럼 먼저 3개의 장면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장면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. 다시 장면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. 장면의 이름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장면은 준비 라고 입력하구요. 두 번째 장면의 이름은 시작입니다. 세 번째 장면은 결과라고 이름을 수정합니다. 자 그럼 이제 2인용 줄다리기 게임에서 가장 먼저 보게 될 준비 장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 장면을 클릭합니다. 엔트리 봇 오브젝트는 삭제합니다. 자 오브젝트 추가하기를 클릭합니다. 오브젝트 추가하기 창이 나타나면 자 배경과 둥근 버튼을 추가할 건데요. 여러분이 학교 운동회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장면처럼 학교를 배경으로 하면 더 잘 어울리겠죠. 자 검색창에 학교라고 검색한 후 초등학교를 선택합니다. 다음으로 둥근 버튼을 검색한 후 둥근 버튼 앞, 뒤를 선택합니다. 두 개의 오브젝트를 추가하기 위해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. 자 둥근 버튼 앞, 뒤 오브젝트의 정보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정 버튼을 클릭한 후 둥근 버튼 앞, 뒤 오브젝트의 X자표를 165로 수정하고요. Y자표를 20으로 크기를 50으로 수정합니다. 자 이제 게임 제목을 보여줄 글상자를 만들기 위해 오브젝트 추가하기를 클릭합니다. 글상자 탭에서 내용은 2인용 줄다리기라고 입력을 하고 글꼴은 한라산채로 지정하고요. 글자 색은 초록색 배경은 투명하게 지정합니다.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. 자 오브젝트 정보를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. 수정 버튼을 클릭한 후 자 이름은 제목이라고 입력하구요. X자표는 120 Y자표는 100 크기는 115로 수정합니다. 자 둥근 버튼 앞뒤 오브젝트를 선택하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둥근 버튼 앞뒤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블록 꾸러미에서 시작 카테고리에 있는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블록을 가져오구요. 다음에 다음에 다음 장면 시작하기 블록을 이렇게 연결시켜 줍니다.